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오늘 또 쏙톡톡시스터즈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홍수연 총장님께서 워낙 바쁘신 관계로 이렇게 간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자주 얼굴 보여줘야 돼. 보여드려야지. 이 정도로 가지고. 요즘 입시철이라 바쁩니다. 그러시군요. 입시 관련 학원을 하신다고요? 저는 이제 수능 언어영역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 수시정시가 됐고 적성검사는 저번주쯤에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입시 관련된 정보를 좀 주시면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자주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오셨다 안 오셨다 하면 시청자들이 화나요? 그러니까. 이해런 TV를 저도 자주 나오고 싶은데 이게 목구멍이 포도창이라서. 여기에서도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코너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입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게 지금 입시철이 항상 바빠서 실기 미술고사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너무 황당한 그런 실기 문제를 낸 대학이 있어요. 대학에서요? 네. 대학에서요. 이 문제가 이게 그래도 아주 이름이 없는 대학도 아니고 꽤나 그래도 이름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고요. 경기도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이게 무슨 사회학과도 아니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도 아닌데 이게 시각 디자인, 기초 디자인 이런 거를 시험을 보는 학과니까 미술대학이에요. 미술대학에서요. 미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미대에서 나온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으로 얼른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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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 보면 제시어가 강화문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생수통이 나오고 촛불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을 이용해서 제시어에 맞게 디자인을 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촛불이 사실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촛불과 반대가 또 태극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촛불이든 태극기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소재들이 이게 공평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촛불 하나를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아마 평화를 상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 정권에 또는 특정 정당에 어떤 주장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만 뽑겠다는 건지. 이거를... 이게 지금 수시... 네. 수시모집입니다. 수시모집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요? 네. 이제 말도 안 되네요. 이게 북한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반대되는 좀 안 좋게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과연 뽑힐까? 안 뽑겠다고 이거 써놨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뭐 어디 이상한 데 가는 데마다 해서 촛불 정권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만 이 대학에 뽑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뭐 이 지금 대학 입시를 통해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무가 아닐까? 그리고 이게 북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북한에서는 대학교 추천을 할 때 철저하게 사상검증에 의해서 추천을 해요. 아 북한에서요? 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대학교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민족 간부 양성기지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는 게 출신 성분. 출신 성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상검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사상검증을 뭘로 검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이고 그 학생의 학교 생활 내내 어떤 발언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는 사회주의에 반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뭐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초사료로 해서 대학을 뽑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첩불 정권에 맞는 첩불 정권을 지지하는 아이들만 대학교에 뽑겠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정책들이 지금 공산주의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본 어떤 선생님께서 총장실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항의 전화를 했는데 그 비서 말이 너무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거 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첫째 총장이 알고 이런 걸 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마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입시 문제를 낼 때는 합숙을 들어가요. 합숙을 들어가서 못 나와요. 이제 그 주제가 잡힐 때까지. 왜냐하면 입시 부정이 생기면 안 되니까 수능도 또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숙을 들어가지만 최종 결정을 아마 총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라고 그 비서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니냐. 학생들이 뭘 알겠느냐. 그런데 이걸 제보한 사람은 학생이었어요.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니까 제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이... 학생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말 화가 난다. 자기는 촛불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런데 자기는 평상시에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태극기 집회를 나오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더 고등학생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촛불에 그 100%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딱 보니까 이거 뭐냐. 이게 그럼 같이 촛불을 지지하지 않으면 난 대학을 못 가는 건가.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런 이제 생각이 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위축이 되는 느낌이죠.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고 그 진리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대학이든 교수님들은 지금 기득권을 잡고 앉아서 이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기하고 사상이 같은 사람 아니면 뽑지를 않겠다. 지금 이게 지금 저변에 너무 깔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사상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자유주의자거든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들을 만나면 사실 내 사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것을 너무 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혹시 수업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선생님 생각이야. 이걸 반드시 앞에 붙여요. 내 생각은 이래. 그냥. 이거를 반드시 붙여요. 그래도 아이들은 선생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보통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대놓고 아이들이 너 내 생각대로 안 하면은 너희들은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네요. 그거는 첩풀이 아니면 시험 문제 될 게 없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옛날에 무슨 방공포스터 그렇게 욕을 하더니 방공포스터보다 이건 더한 행동이에요. 지금 이미 촛불 그러면 그렇게 문 대통령도 촛불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고 지금 모든 언론이 무슨 촛불로 만들어진 그런 뭐 촛불 정권. 촛불 정권이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딱 연상이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확대 해석이라고 그걸 지금 아주 구차한 변명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고 아무 문제 제기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대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네. 대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학부모들이 절대 참으면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이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교육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직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확고하게 정성되어 있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한쪽의 일방적인 평양이 주입되고 있다는 거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막상 자기네 사상을 주입을 못 시켜서 지금 안달복달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식 교육이지 이게 뭐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다양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첩부를 만약에 지지하지 않아서 대학교를 못 간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하나의 운명이 갈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운명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무 잔인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죽이고 그리고 권력의 너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의 너혜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에 그 사람들이 늘 떠들던 게 사상의 자유, 다양성의 인정 이런 것들이었는데 첩부리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 이 획일성 또 첩부리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정말 독단적인 독성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가 정말 이거는 정말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갖고 오셨네요. 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튜브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이게 미술 학원 쪽도 또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조사를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네. 미술 쪽인가요? 네. 미술 쪽인가요? 그러면 더 문제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좌파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프로파간다가 대부분이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또 문학 작품이나 또는 만화 영화 방송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선전 선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유용한 거네요. 사실 20년대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서 그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럴 때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성적으로 그냥 선동을 당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의 흥부의 입장에서 소설을 쓰면 흥부가 착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놀부의 입장에서 또 소설을 쓰면 놀부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게 이게 소설의 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휘둘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휘둘리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대학인지 찾아내가지고 이 대학 안 가는 언덕? 이 대학에 거부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빨치산들을 키워내는 이런 학교를 빨치산인가? 그래서 학생은 정말 마음이 이걸 받아본 학생님 마음은 정말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자기가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싶고 그러니까 참았다. 시험을 판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험을. 시험을 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학교의 시험은 이거는 국민 무슨 이런 뭐 요즘 잘하는 특허? 그런 뭐 그걸 조직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그거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입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비판적으로 쓰게 되면은 불이익이 다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첩부를 지지하는 학생만 뽑았는지 첩부를 지지하지 않은 학생도 뽑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려야 될 권리입니다. 대학교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고 그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학생의 부모들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뭐 세금을 내는 국민이지만 첩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보다 더 잔인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에 전제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홍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고발해야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소식이죠. 이 자체는 나쁜 건데 이런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알려주고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해란TV의 목적이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리번 홍보입니다. 이 파란리번은 북한에 관광객으로 갔던 오토원비어 청년이 북한 야만 집단의 거문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 오토원비어 청년은 능라밥상이라는 식당에 찾아왔었고 북한을 방문하기 전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북한에서 거문을 당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 인류가 정말 지켜보면서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토원비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이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파란리번을 통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오토원비어와 북한에서 거문당에서 살해당한 북한 주민들을 추모하고 이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악당을 제고하고 북한 땅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우자는 치지하에 이 파란리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지를 구입하는데 배지 1개당 2천원의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이것을 만원에 팔아서 2천원의 배지 비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그 기금을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에 쏘달라고 저희들의 자그마한 성이지만 보태려고 합니다. 만 달러만 모아지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300달러 정도 적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갓길이 뭔데 8,700달러를 모금을 하면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금 모금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